2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2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5번 5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2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3번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4에서 5번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5번 5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번 LOVE Mpop hmm 어머니 무슨 일을 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